나는 안 할래, 짝사랑. 내가 8년 동안 했는데 나 더 이상은 못해. 나는 아저씨 절대 못 이겨. 하지 말자, 용필이 얘기. 내 얘기 들어주면 안 되냐? 나 아버지 속 뒤집으려고 왔어. 이렇게 계속 뒤집어서 내가 지킬 거야. 아버지는 우리 엄마 떠난 그날, 아직도 그날에 갇혀있잖아. 엄마! 여기서 뭐 하며? 어디로 간대요, 촬영? 사귀는 우리 오늘요? 주삼들!